Q. 7월 결혼순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혀 근거가 없고 오갔던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. Q. 아시다시피 7월 초만 하면 유럽 축구팀들은 팀에 합류해서 프리시즌을 보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. Q. 일단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. 아직까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만남을 계속 갖게 되면 당연히 적지 않은 나이인 만큼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Q. 네 뭐 제가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Q. 뭐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인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Q.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좋은 소식은 굳이 다른 곳에서 먼저 발각되는 일 없이 발각되기 전에 꼭 발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꼭 그렇게 하게끔 할 테니 Q. 그 전에 미리 그 전에 미리 성급하게 언제 결혼한다라는 그런 보도는 없으시길 희망하고요. Q. 아무리 특정이 좋아도 사람 하나 살려주십시오. Q. 앞으로는 운동장에서 마지막을 언제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Q. 제 본연의 임무인 축구선수로서의 그런 좋은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요. Q. 앞으로도 축구선수로서의 박지성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Q. 오늘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Q. 오늘의 축구선수로서의 박지성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